안녕하세요 니트 런쿠스틱 류승우입니다 저는 오늘 심야 볼링을 치러 동네 볼링장에 왔습니다 요 근래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볼링을 UFO 스피너 구질로 다시 시작했는데요 유튜브 대만 선수분들의 굴리는 걸 참고로 하면서 연습하는지라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구질이 레인 패턴을 타지 않고 특유의 퓨머라 치는 핀 액션이 마음에 들어 프로 질게임러인 저에게 딱 좋은 구질인 것 같아 연습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아데 클래식을 굴렸는데요 아무래도 아주 굴리지 않다 보니까 실력은 그저 그러합니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 스페어도 스피너로 연습 중입니다 잘못나도 1번 핀을 맞추기라도 하면 기도 메타로 돌입합니다 평균 점수가 하우스 패턴으로 170에서 180정도 달성할 때 다시 올게요 참고로 저는 초구로 12파운드 스톰 스펙터와 스페어로 이름 물음 12파운드 고대 우레탄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